줌으로 그걸 배우고 같이 췄다고요? 네 아시아 학생들과 하버드 학생이 그걸 같이 배웠다는 얘기 지구가 흔들렸거든요 안녕하세요 2월호 만난 사이에 이재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신입생으로 제가 환생을 했는데 오늘은 국제학부 신입생이래요 국제학부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걱정반, 기대반으로 선배님들을 바로 만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학부 3학년 한치원입니다 저도 국제학부 3학년 황예서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일단 국제학부가 뭔지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많은 공연을 했고 글로벌 활동을 했고 오늘의 내용은 말씀하실 수 있는 단계의 시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정보의 변화가 바뀌는 방법 그리고 이 전체의 설명이 되기 때문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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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에 있는 탈락 아, 러스다, 조피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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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질문은... 탈락에 있는 건가요? 네 수업을 방금 살짝 해본 거잖아요 어떤 과정의 수업인가요? 4학년 학생들 세미나 수업이고요 그러면 이 수업이 국제학부 학생들은 다 듣는 수업인가요? 국제학부 안에 글로벌 한국학 전공 학생들이 4학년 때 많이 듣는 수업인가요? 아, 국제학부 안에 글로벌 한국학이라는 전공이 있나요? 따로 있습니다, 네 국제학부 안에 국제학 전공이 있고요 저희 글로벌 한국학 전공이 최근에 만들어져서 작년부터 졸업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이 어떤 거를 배우죠? 최근에 이슈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배우기도 하고 문학을 배우기도 하고요 또 외국 학생들은 고급 한국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한국 학생들을 고급 한국어를 영어로 소개하는 훈련을 하고 있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셨나요? 학생들이랑 여름방학 때 저희가 도쿄 일본에 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해외탐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기억에 나왔던 이유는 저희가 대중교통만 이용하다 보니까 제가 발에 족저근막염이 와서 아이고 웃으면 안 돼, 웃으면 안 돼 슬픈 표정 지어야 돼 쩔쩍쩔쩍이 되면서 다녔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약간 수학여행 같이 돼서 그때 같이 여행을 했던 친구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국 학생이 왜 글로벌 한국학 전공을 선택했는지 궁금해요 제가 한국인이지만 막상 한국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어서 글로벌 한국학을 선택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알던 한국 말고도 다양하게 시각이 넓어진다 해야 되나? 또 여기 교수님은 너무 잘해주셔서 언제나 지금은 어디로 가나요? 이제 동아리 로직 체험하라 가는 길입니다 Welcome to our logic session Today we are going to give you a presentation about an interesting legal issue in flight delivery For instance, in the case of Korea and Japan These countries follow the nationality principle Parental citizenship? Or youth singlyness? Thank you for listening to our presentation 어떤 동아리인 거예요? 저희가 법 동아리인데요 법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로스쿨이나 변호사가 대신 선배님과 인터뷰도 진행하고 법 관련 영화도 감상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법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합니다 외부 활동 같은 것도 하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법정 참관도 주기적으로 다니고 그랬었어요 요즘 스케일이 큰 사건도 가끔 호기심에 참관을 했었어요 그 참관 내용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그 비슷한 판례가 있다면 가장 유명한 판례를 제조하면 로우 vs 웨이드만 이렇게 해서 네? 로우 vs 웨이드라고 정말 유명한 미국에서 법 배우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로우 vs 브라드가 뭐... 그런 거 이제 저희 동아리에 입부하셔서 더 활동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맛보기였어 우리 지금은 어디로 가요? 저희 교수님을 데려가는데요 수업 시간 중에 질문이 있어가지고 찾아볼 겸 가는 거예요 Good afternoon professor We came here to ask a few questions A crucial part of global marketing But I want to hear more about the examples That is specified to Korea Okay, great So, because you're in the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probably already heard about hard power, soft power from your international relations courses So, we're going to talk about hard power It's only as mentioned It's hard to do what we would like to do 왜, 무슨 대화를 한 거죠? Hard force, soft force 네? 심? Hard force, soft force이요? Hard power, soft power Do you have a science degree? 네, 저는 석 박사를 공교에 나와가지고 석 박사 사이에 제가 약 5년간 그 주식 일러스트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주식 일러스트요? 스타, 애널리스트 학생이 찾아와서 주식 상담하면 해주실 거예요? 상담할 때도 있어요 아, 진짜요? 대박이다 네 수업 중에 갑자기 학생이 아, 제 수업은 듣지는 않고 이것만 하고 있어서 I wonder if I could see you in other methods other than office hours Most of my students have enough of me already But if you want to see more Actually, I started my own YouTube channel Are you a YouTuber? So I wanted it to be a bridge between current students and former students And also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Korea in general And so I want to not only introduce what's going on in Korea and our school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 선배님들이 저 기다리고 계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선배님들이신가요? 네, 이 두 분은 H-CAP에 참여하신 선배님들이세요 H-CAP이 뭐예요? Harvard College in Asia Program이라고 문학 국제 교류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제가 H-CAP 활동을 하는 건가요? 네, 일부의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카훗 게임을 하나 준비해봤고요 핸드폰을 꺼내시면 핸드폰이요? 네, 핸드폰을 꺼내시고 닉네임을 쓰라고 하네요? 닉네임은 자유롭게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How many partner countries are there in H-CAP? 정답은 8개였습니다 하버드랑 이화여대랑 아시아 8개국이라고 해서 그래서 10개를 찍었는데 한 번도 빼면 9개 아니에요? 하버드를 빼면 8개고 왜냐하면 한 나라가 이제 빠졌어요 올해부터 아, 그걸 많이 했어요 2007년부터 더 이화여대만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월요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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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이 아니라 200입니다 네, 한 분 한 분이 세 언니 와, 이쪽 따라가요 와, 여러 나라의 국가들이 모여서 뭐, 컨퍼런스를 한다? 라고 하셨는데 컨퍼런스라는 게 이렇게 퀴즈 풀고 퍼즐 풀고 하는 건가요? 오프라인이었으면 하버드 학생들이 3월에는 한국으로 오고 와요? 네, 투어도 하고 아니, 투어로 작년에는 한복도 입어보고 같이 요리도 하고 같이 서울 투어를 하고 그 하버드 학생들이 왔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가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하버드를 가는데요 가서 학교 투어도 하고 이제 하버드 학생들이 저희가 컨퍼런스를 계획하는 것처럼 연사분들도 초대하고 그리고 버스턴 투어도 하고 같이 탤런쇼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학술 문화 교류를 합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멀리 있으니까 서로 같이 춤을 추자 케이팝을 알려주자 춤을 추자? 새벽에 방탄소년단 노래를 추고 롤린이 유명해서 롤린도 같이 춰서 줌으로 같이 실시간으로 배우고 췄어요 줌으로 그걸 배우고 같이 췄다고요? 네 아시아 학생들과 하버드 학생이 그걸 같이 배웠다는 지구가 흔들렸거든요 그러면 그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장점이 있어서 국제학보에 들어온 거예요? H-CAP이 2호 중 하나이기도 했지만 이어야죠 대학교가 국내 첫 번째 국제학보인 만큼 뼈대가 깊고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도 많이 계셔서 지원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국제법에 대해서 그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책도 읽고 논문도 읽고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논문을 읽었다고요? 네 근데 이 학교 교수님 논문을 읽고 완전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 논문을 보고 결국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덕업 일치가 된 거죠 일종의 유아여자대학교 국제학보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미대 국제학보는 국제학보에 전임 교수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뉴스나 인터뷰 아리콜 이런 걸 보면 저희 교수님들이 가끔 등장하셔요 인터뷰가 들어올 만큼 저명한 교수님들께 배운다는 게 좀 큰 자부심 중 하나예요 상담을 해가지고 각 학생들한테 좀 집중을 하고 조언도 해주시는 게 저희 교수님들께서 벗들을 아낀다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이화여대 국제학보뿐만 아니라 모든 이화여대 수업의 장점이라고 생각은 해요 신입생들을 위해서 혹시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혹시 인터넷과 다른 국제학보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학보뿐만 아니라 이화DIS에 참여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제학부 신입생으로 하루 동안 체험을 해 봤는데 국제적인 문화, 사회, 정치, 경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에 관심이 많고 국제적인 일을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와서 공부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는 신입생들이 이화국제학부에 와서 나랑 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학교에서 보자 안녕